나 진짜 골고루 썩는다. 동훈아 네게? 아 여기 있다. 근데 도와준 색깔 예쁘다. 우리 운명을! 우리 절대 소리 내지 말자. 진짜 절대 소리 내지 마. 아 진짜로 우리는 10만 원 또 아니고 100만 원인데. 연두색입니다 연두색.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. 그러면 제발요. 난 못 봐. 아 좀 더 더. 아 제발 제발 제발. 와 저 밀당이네 밀당. 일 아쁜 사람. 일 아쁜 사람. 아세요. 안녕. 아 진짜.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. 그러시는 거예요. 너무 아프다. 사슴 아파. 심장에 진짜 아파. 병원 가고 싶어. 아 나 진짜 제발요. 진짜 대박. 좀 깊숙해서 해주세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니야, 그건 절대 안 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뭐야? 뭐야? 제발! 아, 잠깐만! 아, 너무 아쉬워. 아, 제발요. 깊숙한 데서 해도 깊숙한 데서. 아무도 모르게 먹어줘, 아무도 모르게. 와, 나 진짜 이거 심장을 보여주고 싶어.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. 뭐야, 뭐야, 뭐야. 아, 제발. 뭔데? 뭔데? 아, 제발.